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웰컴 웰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루비 룰렛 테이블에서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세션을 오늘 보유자넥 시드머니는 1042만 9천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략 시스템은요 피보나치 원 칼럼 룰렛 배팅 시스템이에요 소액 배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원 배팅으로 시작할게요 세컨드 컬럼 천원 배팅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설명란에 저한테 문의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게 되면 저희가 라이브 앞으로 자주 할 거거든요 라이브 켜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이제 알림 설정이 가니까 그때 라이브 통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세컨드 컬럼 다시 천원 배팅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제가 세컨드 컬럼으로 딱 스테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컨드 컬럼만 배팅을 들어가는 거죠 한 놈만 골라서 계속 배팅 들어갑니다 배팅 금액은 당연히 바뀌죠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배팅 금액은 천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 배팅 기준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시드머니에 따라서 배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케이 2천원 배팅으로 올려서 세컨드 컬럼 배팅 들어가고요 오케이 배팅 금액은 이렇게 갑니다 1단계 천원 2단계 천원 3단계 2천원 4단계 3천원 5단계 5천원 6단계 8천원 7단계 만 3천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만 적중하게 되면요 다시 리셋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한 컬럼만 결정해서 계속해서 그 컬럼만 배팅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얘가 5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스팬 돌아가고 있고요 딜러 체인지가 있었죠 금방 얘네들은 뭐 딜러를 소리소문 없이 바꾸더라고요 2천원 배팅 미적중 했고요 3천원 배팅으로 이어서 갑니다 세컨드 컬럼으로 배팅 들어가고요 여러분 참을성을 기르세요 그리고 욕심도 버리세요 쉽지 않죠 갬블러가 욕심을 버리라니 그렇지만 생활 갬블러 프로페셔널 갬블러로 계속 활동하실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팁은 꼭 따르셔야 돼요 이렇게 20번 왔죠 3천원 배팅으로 9천원 승리했고요 이렇게 다시 그러면 리셋돼서 천원 배팅으로 세컨드 컬럼에 배팅 들어갑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 갬블러는 지켜야 될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열었대요 배팅도 오래 하면 안 돼요 게임도 딱 정확하게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만 딱 갬블러 하는 거예요 몇 번이 됐던 간에 그건 이제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을 하셔도 되고 두 번을 하셔도 되고 세 번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배팅 금액도요 자기한테 맞는 금액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21번 떨드 컬럼이 나왔고요 전 미적중 했고요 다시 천원으로 세컨드 컬럼 배팅 들어갑니다 오늘도 15분 정도 플러스 알파 세션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15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분 정도 안에는 끊으세요 만약에 천원 배팅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 30분이면 한 3만원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만원 정도 수익을 한 3, 4번 하시게 되면 기본 10만원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건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커피도 여러 잔 사 먹을 수 있고 2천원 배팅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딸드 컬럼 그만큼 이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내가 받는 월급만큼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300을 벌다 10만원만 벌면 한 달이면 300이에요 그럼 내 월급이 단숨에 2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좀 편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더 마련해서 조금 더 크게 가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잘못 갔네 세컨드 컬럼을 간다고 그러고 떨드 컬럼을 갔네요 아이고 이게 뭐냐 말하다 보면 가끔 이래요 안 그랬으면 5번 맞았죠 제가 세컨드 컬럼을 스테이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적어놔야 되겠다 세컨 이런 것도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 말하다 보면은 틀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한 번만 맞추면 되니까 제가 설계해 놓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스팬 돌아가고 있고요 제로 1대 28번 미적중이죠 아까 그 때 맞췄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가끔은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세컨드 컬럼이라고 하는데 돈은 행동은 떨드 컬럼에 비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아까 2천원에서 먹었으면 다시 리셋이 됐을 텐데 조금 리스크 상황을 만들게 됐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컨드 컬럼 맞추면 되죠 이렇게 5천원에서 미스했고요 다시 8천원 배팅으로 세컨드 컬럼 들어갑니다 이렇게 8천원 배팅으로 세컨드 컬럼 배팅 들어갑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총 5개를 운영하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 5개에다가 일일이 영상을 매일 업로드를 하려면요 영상을 최소 5개를 찍어야 돼요 쉽지 않죠 33번 미적중이고요 이번에는 13,000원 아까 그때 먹었어야 돼 에이 피곤하게 됐네 또 실수할 뻔했죠 실수할 때 어떻게 맞으면 실수로 참 좋겠는데 꼭 그때 안 맞더라고요 그죠 그게 좀 아쉬워요 이번에 2번에서부터 2번부터 35번까지 와야 돼요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람은 옵니다 2번부터 35번까지 아까 전에 리셋이 됐어야 되는데 야 아깝네요 어쩔 수 없죠 6번이면 6번이면 3rd 칼럼이죠 2만 1,000원 2만 1,000원 비팅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옵니다 절대 걱정 안해요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깔끔한 영상 깔끔한 음성 이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드디어 이제야 여러분들께 깔끔한 음성과 깔끔한 영상을 선보일 수가 있게 됐어요 제로 안 돼 제로 안 돼 26번 할라 엣죠 보이 오케이 적중했고요 다시 리셋돼서 1,000원 비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뭐든지요 하다보면 경험이 생기고 또 그 경험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깔끔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어서 물론 목소리 또한 제가 이번에 마이크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Shure MV7이라고 굉장히 좋은 마이크예요 비싸지만 사운드 퀄리티가요 틀립니다 최정상급 마이크고요 괜찮아요 아주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적중했고요 이제 몰려 나오네요 천원 배팅 다시 세컨 칼럼에다 배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깔끔한 영상 버퍼링 없는 영상 이런 거를 이렇게 업로드 해드릴 때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기분도 좋고 깔끔하고요 저도 항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설명란에 저한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로 하는데 또 연속 세 번이 나오네요 다시 한 번 세컨 세컨 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지금은 업로드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자주 라이브를 켤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도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라이브를 한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문의주시면 됩니다 그때 천원 배팅 세컨 클럽으로 가고 연속 세 번 나왔고요 제로 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자꾸 26번이 나와요 19번은 미적중 이죠 이렇게 퍼스트 세컨 클럽 다시 천원 배팅 으로 이어갑니다 현재 10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한 15분 정도 돼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익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따는 것도 좋지만 내 시드머니를 잃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딱 나오게 되면 알거든요 리스크 나오면 쉬세요 왜 계속 배팅합니까 여러분 쉬시면 돼요 2000원 배팅으로 세컨드 칼럼에 이어서 갑니다 리스크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여요 눈에 내 배팅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게 바로 리스크예요 그러면 다섯 번 쉬세요 딱 지루하지만 프로페셔널 갬블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제로 또 26번이요 26번이 세 번 연속 나오네요 제로로 들어갈 뻔했는데 또 26번이에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까지 한 2만원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 세션 하면요 한 3만원 플러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3세션만 해도요 이거를 하루에 그럼 돈 10만원 정도가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드머니 무조건 크게 이번에는 제로로 들어가네요 무슨 자석 땡긴 것 같았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 지금 자석이 자랐습니다 천원 배팅으로 이어갈게요 뭔가 쭉 땡겼어요 이번에 야 이거 이번 영상은 좀 그렇다 스핀 돌아가고요 이게요 사람이 돌리는 룰렛은요 손 힘이 다 틀리고요 이러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어디로 들어갈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여러 번에 마친다는 상황에서 우리는 피보나 시스템 같은 이런 룰렛 시스템 같은 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간 들어올까라는 건 확신하니까 여러분 심플한 배팅이 최고인 거예요 어려운 배팅이라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옛말에도 있죠 The simple is the best 영어에도 있어요 2000원 배팅 second column 제로 지나쳐라 18번이면 third column이죠 오케이 이번에 또 3000원 배팅으로 올립니다 한 번만 적중하게 되면 저는 세션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3000원 배팅으로 들어갑니다 적중하게 되면 조금 전에 잃었던 금액과 수익 이렇게 얻고 나가죠 총 3배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배팅한 금액 포함 스피도 돌아가고 있고요 속으로 제발 제발 와줘라 와줘라 하면서 2부터 35번까지 오면 됩니다 제로 또 26번이야 뭐지 이렇게 여러분 10,448,000원 2만6,000원 정도 수익을 얻었어요 2만6,000원을 한 14분 만에 했네요 나쁘지 않죠 30분 하게 되면 3만원 플러스 그 이상 수익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발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문의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요 설명란 영상 밑에 보시면요 설명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저한테 친구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라이브를 자주 켤 거예요 그때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